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갖추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 바로 발음에 관련된 것이에요. 원래 이제 발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조언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잘 살펴보시면 우리 말에도 외래어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영어 그대로를 우리 말에서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어 이거를 해외에 나가서 그대로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외에 나갔을 때 영어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도 영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알아듣겠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슈퍼마켓에 가시거나 했을 때 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했을 때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단어들을 모아봤냐면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아주 당당하게 영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창피하거나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랑 얘기해 볼 단어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우리나라 말로도 바나나고 영어도 바나나라서 where can I find 바나나라고 바나나를 그대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바나나긴 하지만 바나나라고 그대로 발음하지는 않거든요. 영어에서 바나나를 표현하시려면 약간 오글거리는 듯 해도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 그래서 거의 버네나 같은 발음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때 세 개의 음절 중에는 중간에 있는 네에다가 강세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슈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 또 하나를 여러분이랑 함께 얘기를 해보면 소스류 중에 여러분 마요네즈가 있잖아요. 마요네즈도 사실 영어에서 그대로 온 것이고 영어에서도 마요네즈이기 때문에 마요네즈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시겠지만 영어 발음상의 마요네즈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마요네즈는 약간 발음이 매여네이즈 매여네이즈 정도로 발음을 빨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네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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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마요네즈라고 알아듣고 그 상품을 여러분한테 건네줄 겁니다. 마요네즈랑 비슷하게 또 여러분이 한국에서 있는 상품이고 영어인데 외국 나가면 정말 못 알아듣는 이거는 정말 발음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왜 입맛 없으면은 간장이나 버터를 넣고 밥을 비빈다던지 버터가 없을 경우에 버터의 대용인 마가린을 넣고 밥을 막 간장에 비벼 먹고 이런 경험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린 즉 식물성 버터인 거죠. 버터의 대용 마가린이 영어이긴 하지만 그리고 스펠링도 심지어 마가린이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대로 발음을 하면 마가린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마가린이라고 발음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음했다가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가린의 원래 발음은 마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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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가의 g사운드가 저처럼 표현이 된다는 것은 마저린처럼 발음을 해주셔야 점원이 그 상품을 여러분에게 건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음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만드는 거 파스타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허브류 중에 바질을 찾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바질을 구입해서 위에 터핑으로 올려 먹으려고 바질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바질이랑 자취나 올리브오일을 갈아서 페스토류처럼 해서 빵에다 발라 먹는다든지 아니면 파스타에 넣어 먹는지 해서 바질 페스토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아주머니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 코스코에 바질 페스토를 달라고 얘기하면 항상 실패를 해서 오시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질이라는 그 허브의 이름이 영어로도 바질이고 스펠링도 왠지 보면 바질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바질로 발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질의 원래 발음은 베이저 베이저 베이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슈퍼에 가셔서 바질 페스토를 찾을 때는 바질 페스토가 아니라 베이저 페스토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정말 다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먹는 것 즉 슈퍼마켓의 그 식음료 코너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이제 커피 같은 거 위에 올려 먹을 때 휘핑크림 같은 걸 올려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일에 뿌려 먹기도 하고 휘핑크림도 영어입니다. 뭔가 휘핑은 이제 거품을 낸 것이고요. 크림을 거품을 낸 것을 휘핑크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휘핑크림을 그대로 얘기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휘핑크림은 휘핑크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윗크림 윗크림 윗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휘핑크림 주세요 휘핑크림 주세요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발음 자체가 윗크림이고 휘핑이라고 하지 않고 윗트라고 피피형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윗크림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휘핑크림이 되는 것이죠. 윗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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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제 슈퍼마켓 안에 식료품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슈퍼마켓의 다른 코너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찾으실 때 그대로 발음했을 때 못 알아 듣는 상품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방 코너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쿠킹호일 아시죠? 쿠킹호일을 이제 영어로 발음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호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호일이 그 F-O-I-L로 써 있어요. 그래서 호일처럼 될 것 같지만 F-사운드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히읗 같은 사운드를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F-사운드가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발음이 있진 않지만 굳이 그걸 영어로 바꿀 때 히읗으로 바꾸었을 때는 약간 오해할 수 있거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화 컨텐츠를 진행할 때 거의 발음 표기를 F 같은 경우는 쌍비읍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상품이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포일을 호일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서 쿠킹호일 쿠킹호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호일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호일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F-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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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쿠킹호일을 건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쿠킹호일은 영어로 F-O-I-L 이라는 거 Do you want my tinfoil hat? Do you want my tinfoil hat? Do you want my tinfoil hat?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초등학생들 준비물을 사다 보면 가끔 호루라기를 준비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이제 스포츠 상점 같은 데서 호루라기를 찾게 되겠죠. 근데 호루라기를 우리나라 말로도 호루라기라고 안 하고 휘슬을 불었습니다. 그 심판은 경기 중에 휘슬을 불었습니다 라고 휘슬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 WH 사운드를 우리나라 말로 표기할 때 히으 사운드로 되게 많이 표기를 하는데 사실 히으 사운드라기보다는 히으 사운드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위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화이트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화이트라고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처럼 휘슬도 휘슬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whistle whistle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저머니 물건을 찾아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루라기는 휘슬이 아니라 whistle whistle이라는 사실 WH는 what 사운드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들은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여러분이 음식을 주문할 때 잘못 알고 있는 발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커피를 많이 사 드시기 때문에 커피숍에 누구나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잘 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카페 라떼를 시킬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한 텀에만 몇 번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커피숍에 갔다가 그 커피를 사들고 제 클래스로 오시는데 꼭 라떼만 사 먹으려 하면 라떼를 쉽게 얻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 말로 라떼라고 그대로 발음을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라떼의 뜨, 쌍디귿 발음이 아니라 티 사운드처럼 발음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라떼 주세요 하면 왠지 앞에 라 자의 강세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뒤에 있는 테 사운드를 조금 더 길게 모음을 빼주셔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떼가 아니라 라테, 라테, 라테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뒤에 테를 티읏으로 또 모음의 엘을 좀 길게 발음을 해주셔야 라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해당하는 음료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라테, 라테, 라테 그리고 그냥 라떼도 아니고 바닐라 라떼를 시켜 먹으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조금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바닐라라는 발음도 영어이긴 하지만 바닐라라고 그대로 말하면 못 알아 듣거든요. 그래서 바닐라는 영어로 발음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우선 바가 아니라 약간 버처럼 얘기를 해주시고요. 바닐라가 아니라 버닐라인데 닐에 강세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닐에 그래서 강세를 주시면 조금 더 알아듣는데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라테, 바닐라 라테가 되는 거죠.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그 카페에서 시럽을 넣어주세요 할 때 시럽도 영어이긴 하지만 시럽이라고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습니다. 시럽이 아니라 S 사운드의 쌍시읍 같은 발음을 된 소리로 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럽이 아닌 시럽 시럽 시럽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거기서 시럽이라는 걸 알아듣고 넣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셨을 때 데리야끼 소스가 들어간 어떤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을 때 물론 번호를 보고 넘버 세븐틴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데리야끼라는 그런 발음도 영어에서는 대가 아니라 T 사운드를 살려서 체리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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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T 사운드로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라떼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것과는 좀 별개로 운동 이름들 중에도 우리나라 말에도 그대로 있지만 영어로 했을 때 어색해지는 발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셜 아트 중에 하나죠. 무슨 무술 같은 거 중에 하나인 가라데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잖아요. 가라데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걸 크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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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거의 크라디 정도로 발음을 해주셔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도는 유도가 아니라 주도 J 사운드를 그대로 살려서 주도 주도 라고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이 요가와 함께 많이 하는 운동인 필라테스도 필라테스 클래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아니라 P가 아닌 거의 퍼 사운드로 해서 폴라티스 폴라티스 해서 T 사운드를 길게 필라테가 아니라 E 발음입니다. 그래서 폴라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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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티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T 사운드를 약간 연음을 시키고 싶을 때는 플라리스 플라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말에도 외래어로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발음했을 때 먹히지 않는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발음들만 모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해외에 나가셨을 때 이런 실수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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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